수학의 답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은 원주각의 성질 몇 가지 개념 알고 있나요? 당장 떠오르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알고 있죠. 자 바로 첫 번째 뭐냐면 그렇죠 바로 중심과 크기의 2분의 1이 원주각의 크기다라는 것과 한 원에서 한 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. 자 그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그림인데요. 사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. 막 여러 개가 겹쳐져 있고 이런 데 보면 좀 심란합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. 자 원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은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선이 있을 때 단순화시켜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. 그럼 첫 번째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막 3개가 보입니다. 그렇죠? 여기서 x의 크기를 부활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러면 단순화시켜서 뭘 볼 거냐 하면 첫 번째 다 이 삼각형을 제외하고서 지금 진하게 그리는 부분만 바라볼까요? 이거 바라볼 수 있겠죠. 이렇게.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한 후 BC에 대해서 중심각이 63도이면 원주각은 63도의 절반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곱해주면 31.5도가 되는구나.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단순화시켜서 보자. 저 Y가 있는 삼각형 BC들을 쳐다보지 말자는 얘기예요.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뭘까요? 그럼 이제 그림을 또 지워볼까요? 자 이렇게 지우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볼 건 바로 뭐냐면 아 이 각 A라는 건 호 BC에 대해서 무슨 각이에요? 원주각이에요. 맞죠? 근데 호 BC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각 BDC도 똑같이 보여요? 원위의 한 점 잡았잖아요. 이 호 위에 있지 않은 원위의 한 점. 원위의 한 점을 잡았을 때 생기는 원주각들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돼? 같아진다가 바로 개념이었죠. 아 결국 X하고 Y의 크기는 같으니까 Y의 크기도 몇 도가 됨을 알 수 있다? 31.5도가 됨을 알 수 있다.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. 됐나요? 자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X 플러스 Y의 크기는 바로 몇 도가 된다? 31.5도 두 배 해주니까 결국 두 번 더 하는 거니까 아 63도가 답이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. 아 오늘 필요한 개념은 뭐였다? 중심과 크기의 절반이 원주각이다와 그 다음에 한 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 이렇게 호 A, B가 있을 때 호 A, B에 대해서 생기는 이 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잡으면 여기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때 생기는 이 각을 뭐라 그래? 호 A, B에 대한 원주각. 이것도 호 A, B에 대한 원주각. 맞죠? 이것도 호 A, B에 대한 원주각. 이것도 호 A, B에 대한 원주각인데 이들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? 항상 같다.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해결했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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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